정연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있게 아직도 실감이 안나고 실감이 나서 떨린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할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많이 버벅거린거 같아서 아쉬움 마음이 굉장히 큰거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앞으로 잘 볼거고 소송도 많이 할거고 하니까 무대에서 빨리 보고싶고요 이곳에 어려운 발견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도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연회도 그대로 유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진짜 팬분들과 소통하는 눈 마주치면서 소통하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떨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다소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도 저희 중에서 즐거우셨나요? 네 고마워요 앞으로 저희 자주자주 뵙고 오래오래 같이 함께 가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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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한거 같아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말도 못해드린거 같고 좀 더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긴장을 일단 너무 많이 한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다른 모습들 더 준비해볼테니까 다음에도 저희 에버블로 또 보러오실거죠?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첫 무대 첫 데뷔부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또 앞으로 더욱더 멋있는 에버블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끝까지 시켜봐주세요 네 네 자 이러면 그럼 성함도 말씀해주세요 네 아 이렇게 오랜만인 여러분이랑 여러분들이랑 만나뵙게 정말 행복했어요 네 이번에 저희 진짜 열심히 연습하는 준비하는데 어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지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 에버블로의 가정 성장 네도 지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비아영도 부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에버블로와 함께 첫 발을 내딛 Just поп시기 카liv 조서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state your career 손잡고 이렇게 내딛은 만큼 오래오래 더 많이 많이 오래오래 봐요 아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 자 아하исс요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 팬분들과 함께한 솔로함을 인사와 더불어서 나눠줬습니다. 2019년 첫 시작을 날렸습니다. 앨범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텐데요. 2019년 한 해의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앨범으로의 목표는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의 첫 목표는 팬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 저희의 목표 이룰 수 있겠죠? 저희 앨범으로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앨범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흥무한 소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앨범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무대의 끝으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 어떤 곡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 마지막 곡은 타이틀곡인데요.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동봉 쇼콜라! 오, 맞습니다. 동봉 쇼콜라인데요. 저희 마지막 곡 동봉 쇼콜라랑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소련도 중독성 있는 부분, 여러분 다 명곡 계시나요? 네! 네, 그럼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앨범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 이 무대에서 좀 소선을 잘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도 멋진, 더 큰 한성만 한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무대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을 하기 전에 한 채 인사드리고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레디, 온라인! 감사합니다. 예뻤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하셨습니다.